오늘 첫 키워드는 부총리의 고민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한국 경제에 대한 돌파구가 필요하다며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박사님, 지금 홍 부총리가 확대 균형과 쌍끄리 구조개혁이 절실하다는 견해를 보였어요. 부총리가 한 달 전부터 우리 홍남기 부총리께서 페이스북을 지금 열어서 국민과의 소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주말인 일요일에 장문의 두 개의 글을 올렸습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페이스북, 지금 그래픽에도 나오고 있죠. 첫 번째는 지금 확대 균형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예산을 좀 팽창하자. 513조 예산, 재정을 팽창해서라도 경제를 살리자. 그런 얘기고 두 번째는 쌍끄리 구조개혁을 하자.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사실 부총리가 왜 굳이 페이스북까지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찬반 논쟁은 있습니다만 경제 수상으로서 부총리의 생각을 국민들이 알 수 있게 되고 이를 계기로 국민과 정부가 민관 합의를 할 수 있다면 나름대로 좋은 어떤 선기능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저께 홍남기 부총리가 이런 경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게 된 배경으로는 우리 경제가 지금 그만큼 좋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할까라는 부총리의 고민이 지금 얽혀 있다고 봐요.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것은 한국 경제의 세 가지 도전으로 홍남기 부총리가 지적한 것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대목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노동력이 줄고 그만큼 성장, 잠재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반세계화, 트럼프의 미중 무역 전쟁으로 촉발된 전 세계가 보호무역으로 가고 있는 이것이 수출 지향을 구조를 갖고 왔던 우리 경제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 세 번째 민주화, 민주화되면서 노조의 힘이 강해지고 그로 인해서 기업하기 환경이 어렵다라는 이런 대목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쌍거리 구조개혁을 하자. 쌍거리 구조개혁이라는 것은 지금 인구가 적어진 대목에 대해서는 고령자들에게 정년 영장을 하자. 또 외국 인력을 확대하자. 여성에게 취업 기회를 더 많이 주자. 이런 얘기고 또 하나의 쌍거리 개혁 중에 또 하나의 축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을 부럽게 소개를 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인기가 없는 정책으로 노란 조끼의 저항을 많이 받았지만 시장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개혁을 했거든요. 그 대목을 우리가 좀 받아들이자 해서 애들로 지금 우리 사회에 제기가 되고 있는 이 노사 갈등, 이 대목을 정조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4분기 성장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연간 성장률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각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전망은 올해 정부가 당초 예상한 2.7% 성장보다는 크게 뒤진 1.9% 정도 성장률에 불과할 것으로 지금 보여요. 1.9%라는 성장률은 현재 우리가 경제 위기 당시에 겪었던 4차례를 빼고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2%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나쁘다 이런 얘기인데 이 대목에 대해서 국민들은 홍남기 부총리의 고민, 휴일 날 아침, 주일 날 아침까지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홍남기 부총리의 고민을 공감을 하면서도 한 가지 홍남기 부총리가 어저께 페이스북을 통해서 내놓은 그런 각종 방안들은 상당히 장기 방안이 아니냐. 2년, 3년을 갖고 해야 될 부총리 취임 초기에 할 수 있는 얘기고 또 우리 경제의 장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얘기지만 당장의 지금 성장률이 1.9%로 떨어져 있는 마당에 단기 처방이 없다. 특히 최근의 경제 정책 방향이 지나치게 규제 강화적인 방향으로 가서 시장을 압박했다라는 그런 대목에 대해서 경제 정책 방향을 좀 바꿔달라는 그런 시장의 볼멘 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 세금을, 재정을 팽창하는 부분을 부총리께서는 확대 재정이라고 했는데 이미 지금 정부의 계획만으로도 현재 513조를 그대로 끌고 갈 경우에 확대 균형이 아니라 확대 불균형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60조 이상의 지금 적자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데 대한 고민이 없었다라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부총리의 고민이 역시 정권 코드에 너무 맞춰져 있다라고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아무튼 부총리가 주일날, 휴일날 장문에 두 글을 써야 될 정도로 한국 경제는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국민과의 합의를 통한 시장의 요구를 대폭 반영한 함께 돌파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매우 아쉬운 그런 순간입니다. 홍남구 부총리가 올린 SNS 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봅니다.